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와 손잡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과 최첨단 패키징 기술 역량을 강화합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TSMC와 협업해 6세대 HBM인 HBM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AI 연산 작업의 핵심인 그래픽 처리 장치용 HBM을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아 TSMC의 패키징을 맡기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 파운드리 메모리로 이어지는 3자 간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전했습니다.